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장마 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대비해서 무료 우산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었죠. 그런데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이 있다고요. 미용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에 있는 이웃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해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. A 씨는 우산 6개를 꽂은 우산 꼬지를 엘리베이터 옆에 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가가 주장하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다며 분노하기도 이 여성은 우산까지 붙였는데요. 그러나 A 씨의 선행은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. 한 여성이 나타나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서 사라진 것인데요. 문제의 여성은 다시 와서 우산 꼬지까지 챙겨서 자리를 떠났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온 여성은 이번에는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갔는데요. A 씨는 여성이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. 몇 분이 다 맞지 않으려는 겁니다. 여러분은 제가 다시 해보는 점은 없지 않습니다.